자, 그럼 이제 unsplash source라고 하는 이 사이트의 사용방법을 좀 살펴보죠. 자, 이 사이트... 자, 여기 첫 번째, 랜덤 프로머 카테고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갖고 오고 있는 배경으로 쓰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좀 어떤 주제를, 주제성을 갖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형식을 쓰라는 겁니다. 카테고리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고 카테고리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natural, 즉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카테고리로 쓰고 싶다면 이런 주소를 쓰시고 여기다가 natural라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natural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그 이미지의 크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600 곱하기 900 픽셀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사용자, 즉 이 splash...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여러 포토그래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토그래퍼 중에 어떤 특정한 포토그래퍼의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포토그래퍼의 그... 닉네임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뜻이고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어... 어떤 특정한 유저의 라이크를 가져오는 겁니다. 라이크 처리를 한 유저들, 유저의 걸 가져온다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계정을 가지고 자기가 라이크를 해서 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또는 앱에 표현될 이미지를 자기가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건 컬렉션이라는 것이고 카테고리랑 좀 비슷한 기능이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매일 밖... 그... 리로드 할 때마다 바뀌면 좀 정신 산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또는 위클리로 이미지가 바뀌게 하려면 요렇게 뒤에다가 데일리나 위클리를 붙여주시면 어...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이미지가 고정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랜덤 서치 터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다가 검색어를 입력해서 여러분이 좀 더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스페시픽 포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 사진의 아이디 값을 가져오는 그런 방법인 것이고요. 뭐... 그런 겁니다. 예... 이런 서비스가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다 무료고 예... 라이센스도 자유롭다는 거 너무 좋죠.